어제에 이어 오늘도 대기질이 안 좋았습니다. 하지만 일부 지역은 낮 기온이 10도를 훌쩍 넘는 포근한 날씨에 나들이 명소에는 인파로 북적였습니다. 내일 비가 내린 뒤에는 또 한 번 강추위가 찾아옵니다. 김다로 기자가 보도합니다. 대전 시내가 희뿌연 먼지로 뒤덮였습니다. 어제부터 주말 내내 초미세먼지가 기승을 부렸습니다. 바닷가 성곽을 따라 나들이객이 빼곡합니다. 거제 매미성에는 오늘 하루 관광객 5천여 명이 몰렸습니다. 낮 최고 10도가 넘는 포근한 날씨가 이어지자 시민들은 두꺼운 외투를 벗고 봄나들이에 나섰습니다. 오늘 낮 기온은 서울이 9.2도, 대전과 대구 11.2도, 부산 14.1도 등 전국 대부분이 평년 기온보다 4도 정도 높았습니다. 내일은 전국에 비가 내리면서 초미세먼지가 해소되겠고 강원 상가는 모레까지 최대 20cm에 이르는 눈이 예상됩니다. 비가 그친 뒤 화요일부터는 다시 추워져 아침 기온이 영하 10도까지 떨어지는 한파가 당분간 이어지겠습니다. TV조선 김다로입니다. 기상캐스터 배혜지 테마osphorus